오늘은 쌀국수 한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고대 근처 종암동에 갔습니다. 이 동네 분께서 상당히 괜찮은 쌀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이 근처 식당입니다. 동남아 요리 전문점으로 주차는 주변 골목길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주말은 낮 12시부터 영업합니다. 근처 식당, 동남아 요리 전문점 저도 처음 방문해 보고요.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은근히 사람들 많이들 방문하는 곳인 것 같고요.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이곳의 시그니처라는 마라 곱창 쌀국수와 소고기 쌀국수를 주문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먹으려고 소프트셀 크랩 샐러드도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먼저 이렇게 무피클 나오는데요. 무피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기다리니까 소고기 쌀국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소고기 쌀국수는 다른 분께서 주문한 메뉴인데요. 진짜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주얼 상당히 좋고 양도 숙주랑 되게 고봉산처럼 쌓여서 나오는 게 되게 양 많아 보였고요.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양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기 좀 힘들어 보였고 제가 주문한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이렇게 좀 촬영만 하고 맛을 그래도 보긴 봤는데요. 국물이 이거 쌀국수 국물이 상당히 진한 소고기 육수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쌀국수였고요. 이런 육수는 상당히 오랜만에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곳 쌀국수 맛집이라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금촌의 개의원관이랑 좀 비슷한 그런 맛이, 국물 맛이 느껴졌고요. 면도, 쌀국수 면도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누구나 되게 좋아할 만한, 맛있게 먹을 만한 그런 쌀국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먹었는데 고기도 좀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숙주의 식감도 좋고 면도 좋았습니다. 뭐 하나 흔잡을 게 없는 그런 쌀국수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어서 소프트 셀 크랩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꽃게 튀김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인애플 입가심용으로 좋았고 고수도 조금 올려져 있고 확실히 이 집은 비주얼들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바삭하게 잘 튀겨져서 그냥 한 입 한 입 베어서 먹기에 딱 좋은 그런 꽃게 튀김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밑에 있는 이 소스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샐러드의 이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짜게 느껴져가지고 이 꽃게 튀김만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샐러드, 야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내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선택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마라곱창 쌀국수입니다. 마라곱창 쌀국수. 솔직히 저는 보통 베트남 쌀국수 측 가면 소고기 쌀국수를 먼저 주문하는 편인데요. 마라곱창 쌀국수는 곱창도 들어가 있고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역시 저에게는 마라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 들었고요. 하지만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진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마라 이 향과 맛이 올라오니까 이 많이 얼얼하니 조금 먹기 힘들긴 했습니다. 일단 역시나 비주얼은 상당히 좋고요. 양도 굉장히 푸짐하게 많은 그런 마라곱창 쌀국수입니다. 일단 이 고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곱창도 어느 정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마라곱창 쌀국수고요. 일단 뭐 마라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먹곤 하는데 이 집은 이 뭐라고 해야지 동남아 현지인분이 요리하는 건 아닌데 맛이 거의 현지인에서 만든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보통 한국식으로 마라를 순화시킬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곱창은 질기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국물에서 마라향 맛 잘 느껴지고요. 되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숙주랑 면이랑 같이 먹을 때 또 식감도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입 안에서 통후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고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아, 혀가 얼얼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땀도 나고 매운맛도 점점 올라오고 이날 네 명이서 방문해서 저랑 같이 다른 두 분도 이 마라곱창 쌀국수를 드셨는데요. 좀 다들 잘 드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 저처럼 다 힘들어 했습니다. 하여튼 비주얼은 좋았는데 제가 이 마라가 저랑 맞지 않았는지 좀 먹기 힘들어서 어느 정도 먹다가 멈췄습니다. 이 근처 식당, 고대 근처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방문을 하였는데요. 일단 소고기 쌀국수는 진짜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셀 크랩 샐러드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메뉴고요. 이 마라곱창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마라, 고수나 마라를 너무 잘 먹는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